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뿔의 겉넓이가 36파이 제곱 센티미터 일대 이 원뿔의 모선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모선의 길이를 구해라 원뿔의 겉넓이가 36파이 그럼 이 원뿔을 펼치면 이런 부채꼴과 이런 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원의 넓이, 밑면의 넓이는 3, 3은 9파이 제곱 센티미터 여기가 3센티미터고 그런데 이 모선의 길이를 모르니까 여기를 L이라 놓고 그러면 우리 파이, R, L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얘가 3, L, 파이인데 얘하고 더한 게 바로 건너비예요 그런데 그 건너비가 36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벌써 9파이가 있었어 그럼 36파이에서 9파이를 빼볼게요 그럼 27 나오죠 맞나요? 그러면 3, L, 파이가 27파이가 돼야 돼요 양변 8로 나누어 주시고 3으로 나누어 주시면 L은 9가 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원뿔의 모선의 길이는 9센티미터가 정답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답 써줄 수 있습니다 우리 파이, R을 까먹으시면 안 돼요 아셨죠?